일반적으로 군용기의 뒤쪽 화물칸은 좌석이 서로 마주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군용기도 일반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. 그렇지만 안전벨트가 여객기의 경우와 다릅니다. 먼저 벨트를 무릎 위에 놓은 후 어깨끈을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. 어깨끈에 슬롯을 서로 붙인 후 벨트에 탭을 밀어 넣은 후 함께 연결하는 버클에 탭을 삽입하면 됩니다. 이러한 안전벨트는 비상 상황 시에도 안전을 지켜줍니다. 안전벨트를 풀 때는 버클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.